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항암치료로 알려진 면역항암제의 치료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건국대 허용석 교수팀은 면역항암제가 면역세포의 암세포 공격을 활성화하는 작동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몸속 면역세포인 T세포는 암세포를 인식해 제거하는데 암세포가 면역체크포인트 단백질을 이용하면 T세포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단백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암세포의 체크포인트 단백질인 PD-L1이 T세포의 PD-1과 결합해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했으며 면역항암제가 T세포에 달라붙으면 암세포와의 결합을 막아 항암치료가 됐습니다. 허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암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